문화예술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뛰는 이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줌인피플, 오늘은 여우락 페스티벌 박우재 예술감독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아트룸에 검은고 연주하시는 분이 직접 나온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검은고로 음악하고 있는 박우재입니다. 올해에는 2024 여우락에서 관객과 예술가들을 한 곳에 모으는 역할, 그것을 잇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우락 페스티벌 아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검은고 연주자가 아니라 예술감독을 이번에 맡으신 거예요. 그래도 검은고와의 첫 인연 궁금하거든요. 어렸을 때 음악을 참 사랑하는 아이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공 차고 놀아야 하는 남자아이들의 일반적인 모습들보다는 축구하고. 집에 가서 피아노를 치면서 악보도 없는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그런 모습을 부모님께서 눈여겨보셨다가 또 때마침 부모님 주변에 검은고를 연주하시는 명인분이 계셔서 그렇게 검은고와의 첫 인연을 쌓고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왜 다른 악기 많잖아요. 진짜 뭐 가야금도 있고 장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양한 악기들이 있을 텐데 딱 검은고를 처음 받아들었을 때 아니면 검은고를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첫 느낌은 어떠셨어요? 우선 검은고가 상당히 길어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165, 170 이 정도 되는 악기들이 있는데. 성인 뭐 여성, 남성 키네요. 보통 학생들한테는 키가 거의 비슷하죠. 더 클 수도 있고요. 저의 첫 느낌은 이렇게 큰 악기가 내 악기구나. 내가 이걸 가지고 다니면 친구들한테 어깨가 조금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에 아주 즐거웠던 기억이 나네요. 작은 게 아니라 커서 좋았다 하는 말씀. 그런데 이게 누르면 소리가 잘 나나요? 저는 그게 단단해 보여서 상당한 힘, 손가락 힘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줄이 명주실로 되어 있어요. 그 누에에서 나오는 실크, 만델테스는 그 실로 되어 있는데 텐션이 좀 상당히 단단해요. 쨍쨍한데 거기에 손을 대면 모든 악기가 그렇듯, 현악기가 그렇듯 손에 좀 물집이 잡히고 구둔살이 박힐 때까지는 조금 소리가 안 나지만 그거를 넘기면 그때부터는 더 즐거워지죠. 저는 바이올린 하는 건 이렇게 어떤 활이라는 도구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진짜 많이 하신 물집이 잡히겠군요. 그럼요. 갈금 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에 구둔살과 함께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피멍도 든다고 하고요. 검거 같은 경우는 왼손에 엄지에 아주 커다란 훈장 같은 구둔살이 박힙니다. 초등학생 그 여린 손에 물집이 잡혔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아픈데 그래도 훈장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어디에 보여드릴까요? 거기 오른손에는 없으세요? 검거는 오른손에는 구둔살이 없고요. 왼손에 엄지에 가장 크게 잡힙니다. 와 진짜 크게 자리하고 있네요. 사실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여기 가운데 손가락이나 이런 데 좀 생기는데 네. 펜 잡으면서 생기는 거. 훨씬 크고 단단해 보이네요. 이야 그렇군요. 우리 박우재 씨도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시지만 사실 요즘 국악인들이 굉장히 새로운 시도, 파격적인 시도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선배로서 혹은 동시대인으로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음악이 조금 오래된 것, 옛 것이라는 인식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관객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의 하나의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음악이 어떻게 대중들과 호흡을 더 많이 할 것인가, 더 많이 교류를 할 것인가 라는 생각 속에서 나오는 움직임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이게 뭐 불손하다일지, 우리의 영역을 왜 저렇게 허무는지, 아니면 낮춘다 이런 개념은 없으신가요? 아주 큰 선생님들, 큰 선생님들 혹은 대가 선생님들께서는 젊은 친구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싫다거나 하지 말라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시지만 그분들께서 이제 지켜오던 길들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이 있으니 이 길도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 말씀을 주시는데요. 정확하시네요. 그런데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 명인 선생님들도 실은 그분들이 어렸을 때, 그분들의 전성기일 때 아마 가장 독특한 사람들, 별난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이죠. 아마 그래서... 나름의 파격을 해보시고... 그렇겠죠. 그래서 아마 이해하시면서도 또 선배로서, 선생님으로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말로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축제를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벌써 15회를 맞네요. 이 국립극장의 전통음악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 7월 4일부터 27일까지 꽤나 긴 기간이에요. 네, 7월 되면 이제 좀 더워지잖아요. 이제 비도 좀 올 테고, 이런 기간에 시원한 극장 안에서 정말 다양한 공연과 함께 우리 음악이 한번 흠뻑 빠져보시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벌써 8만 명이 넘게 다녀갔다고 하셔서, 세상에 올해는 10만 명이 채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좀 더 자세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여우락이라는 이름은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라는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여우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에 우리 음악이 있다. 우리의 음악. 네, 즐거운 낙자를 써서 음악과 즐거움을 함께 선사하는 여름 페스티벌로 기획되어 있는 국립극장의 대표 여름축제인데요. 15회 채를 맞이하면서 항상 매년 어떠한 모둠 형식으로 관객들에게 이 여름을 우리 음악과 젖어들 수 있게 할까, 항상 고민을 해오는 것이 국립극장의 고민들일 텐데, 올해도 또 작년과 다르게, 또 그 전년도와 다르게 더욱더 신선하고, 더욱더 강력한 무대들로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술감독이시니까 더 자랑할 거리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축제에서 예술감독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요? 연주자, 박우제로서는 자신의 연주, 그리고 나의 악기를 컨트롤하면서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 그 정도에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예술감독이 되었을 때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11분, 12분,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어떻게 그분들의 색깔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도 또 너무 동떨어지거나, 그렇죠. 좀 겉돌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 쉽게 얘기하면 그 아티스트 분들이 그 무대에서 어떻게 제일 이뻐 보일까, 가장 멋져 보일까를 고민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데 도움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미 2021년, 2022년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랑 또 지금이랑은 어떻게 다르신가요? 항상 예술에는 정말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찾고 찾으면 너무나 많아서 찾을 수도 없을 만큼의 독특한 아티스트 분들이 계시는데요. 2021년, 2022년, 그리고 제가 한 해 쉬고 올해 다시 왔을 때도 정말 고를 래야 고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도 기존의 여우락을 생각하시고 보신다고 하면 또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있구나, 또 이렇게 강력한 아티스트들이 있구나 하고 놀라실 거예요. 그렇군요. 자, 15회째로 맞는 올해의 주제는 바로 가장 빛나는 우리 음악의 관측입니다. 제목이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세요. 여름이 되면 7월 하늘에 큰 별들이 뜬대요. 그래서 큰 대삼각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별자리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큰 별들 중에 우리가 아는 별들이 있죠. 직녀성과 견우성이 있는데 그 사이를 은하수가 지나고 있어요. 우리 음악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음악들 중에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 중에 올해에는 열두 분의 아티스트들을 모셔서 무대를 만들거든요. 이전에 여우락 같은 경우는 팀과 팀, 그리고 아티스트와 아티스트가 만나서 어떤 충돌을 일으키고 거기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나. 그래서 콜라보 형식의 공연들도 많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콜라보는 왜 나온 것일까. 그럼 그 근원을 좀 들어가 보자 해서 이 아티스트들이 가장 강력한 모습을 그들이 가장 빛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와, 열두 분이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이렇게 열두 분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열두 분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너무나 빛나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들이 있는 아티스트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뭐죠? 여러분들 극장에 오시면 이런 부채를 만나실 수 있는데요. 시원하게 또 여름에 부채만한 게 없죠. 또 여기 뒤에 보면 올해 여우락의 아티스트들도 잘 적혀 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이번 여우락에서는 세 개의 카테고리로 열두 분의 아티스트를 모셨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이미지들을 만들어봤는데 점, 그리고 선, 그리고 원으로 확대되는 아티스트들의 역량 그리고 아티스트들의 독특한 예술 세계의 색깔 같은 것들을 표현하려고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원이라는 카테고리에서는 온전한 세계를 마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거고요. 원이 온전을 상징하는군요. 선은 마치 지구가 궤도를 돌듯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아티스트들 네 분을 모셨고요. 그리고 또 혜성처럼 나타나서 자신의 등장을 나타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최근에. 그래서 점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또 스스로의 빛을 발화하고 스스로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무대들 또 내꼭지 마련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뭐 출연도 하시네요. 7월 4일에. 첫 공연이나 다름이 없는 것 같은데. O라는 제목입니다. 이건 어떤 무대인가요? 네, 너무 영광스럽게도 이번 2024 여우락의 개막작을 맡아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O는 영문 O에서 시작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 O가 느낌적으로는 동그라미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점, 선, 원으로 확대되는 그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 안에 있는 것은 이제 다섯 개의 곡이 연주가 되는데 나와 검은고로 맞이하는 다섯 개의 세상을 표현하는 공연이고요. 이 공연에 특이할 만한 점은 국악관연합과 검은고의 만남, 그리고 현대무용, 한국무용과의 만남, 그리고 검은고의 독특한 독주곡의 만남.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비교적 젊은 국악인들이 이번 페스티벌에 섭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이분들의 어떤 바람, 요즘 고민, 이런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티스트분들은 항상 한결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자신이 더 확실한 세계를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더 깊은 세계를 탐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젊은 연주자들도 명인 선생님들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자신의 길을 어떻게 더 확실하게 보여줄지, 자신의 등장이 어떠한 역할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런 고민들, 제가 조금 어렸을 때도 가졌던 고민들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아주 기쁩니다. 자, 올해 여우락 페스티벌 지금 제가 쭉 라인업을 보니까, 와 김준수 씨가 나오네요. 국악계의 아이돌이다, 뭐 이런 좀 식상한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김준수 씨는 어떤 무대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김준수 씨는 우선 국립극장의 창극단 단원으로서 정말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 잘 알려져 있는데요. 김준수 씨께서는 첫 번째 단독 콘서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창,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기획하고 계신데요. 창극단에서 함께 만났던 주옥 같은 노래들도 만나실 수 있고, 또 이번 공연을 위해서 만들어진 곡들도 있다고 하고, 또 정말 멋진 편곡자들과 함께 작업한 공연, 스타일리쉬한 조명과 무대 연출도 함께한다고 해서 기대됩니다. 팬 여러분들 지금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송소희 씨가 나오네요. 송소희 씨도 김준수 씨와 또 쌍병을 이룬 만큼 많은 무대에서 알려진 분인데요. 공중, 무용, 화관전무라고 하는 송소희 씨의 새 앨범과 함께하는 공연이 됩니다. 그러게요. 대중들이, 가장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분들이 송소희 씨가 될 텐데, 어떠한 무대를 꾸미고 계신가요, 이번에? 송소희 씨 하면 아시는 모습들에서 조금 다른 모습들로 요새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공중, 무용이라고 하는 새로운 앨범이 있었는데, 그 앨범으로 첫 단독 공연을 꾸리시는데요. 이번에는 송소희 씨께서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역량을 바쁘트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무대 디자인이라고 할지, 연출이라고 할지 이런 것들도 직접 아주 많이 많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이번 무대를 꾸리신다고 합니다. 네, 여우락 페스티벌의 예술감독이기 이전에 물론 검은고 연주자시고, 또 무토라는 그룹으로도 활동하시잖아요. 앞으로의 무토의 계획은 없을까요? 무토는 조금 느린 남자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공연이 무엇이 있을지는 아직 항상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딱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두 개의 눈이라는 작품으로 또 해외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잡혀 있어서 그런 일정 좀 소화할 것 같고요. 또 이전에 보여드렸던 모습들처럼 미디어 아트와 검은고 그리고 전자음악이 함께하는 새로운 형식의 무대 공연 예술은 항상 꿈꾸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십시오. 네, 그야말로 7월이면 장마, 폭염 이런 것들로 우리가 좀 일상에서 지칠 것 같아요. 이런 지친 7월에 한 줄기의 빛이 되어줄 우리 여우락 페스티벌 끝으로 관객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7월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우락은 7월이면 항상 돌아오는데요. 올해 2024 여우락에서도 12분의 아티스트와 12개의 무대로 여러분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더운 여름일 테지만 시원한 극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7월 무더위를 이기게 해줄 여우락 페스티벌,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여우락 페스티벌의 박우재 감독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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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